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2년 3월 학평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두 함수 F랑 G에 관해서 G 합성 Fx가 3x 플러스 2래요. 함수를 따로따로 알려준 게 아니라 두 개의 합성된 형태를 알려줬죠. 그때 F inverse 2는 1이고요. G2의 값을 구하라고 시켰습니다. 자 착한데 멍청한 친구들은 얘의 역함수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F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제발 제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. 그렇게 가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 최후의 생각을 해보고요.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알려준 게 G랑 F의 정상 역함수가 아닌 형태잖아. 문제에서 알려준 F inverse 2는 1이라는 녀석을요. 제대로 다시 한번 돌려보자고요. 얘를 제대로 돌리면 어떻게 돼? F의 1은 2라고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. 자 그럼 잘 봐라. F의 1은 2다. 2.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?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G2야. 어? 얘 2인데 F1이 얼마였다고? 2였다고. 그럼 2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는 거야? G에다가 누구를 대입하자고. 얘도 2고 얘도 2니까. F에 1을 대입을 하자고요. 근데 G라는 함수에 F가 대입이 돼 있잖아. 이거는 뭐야? 합성 함수죠. 그 말은 얘는요. 다시 한번 바꾸면 G합성 F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라는 거야? 1을 대입하라는 소리라고요. 그럼 G합성 F 알아보라. 우리 알고 있다고 여기 알려줬다고요. 그럼 X에 1 대입하니까 얼마? 5가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양을 구색에 갇혀서 맞춰, 짜맞춰 가는 문제인 거예요. 머리를 써가지고 얘 역함수를 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2랑 1인데 여기에 2가 나왔어. 그러면 한번 어? 뭐야 이거? 모양이 비슷하네? 만들어볼까? 라는 생각을 연결 지으셔야 된다고요. 얘도 2고 내가 구해야 될 알맹이도 2니까 대입을 해서 합성 함수로 접근을 했죠. 합성 함수 접근 자체도 문제에서 합성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예요. 정답은 얼마? 5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. 감사합니다.